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3부 대선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은 친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심의 현주소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쯤은 강화문이 미어 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청와대로 진격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문정권은 참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월 16일 날 국내 신문들은 경쟁적으로 이번 3구 대선을 주도했던 김세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무위원급의 사전투표 부실관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의 표명기사의 하단에는 풍물처럼 터지는 국민들의 항의와 불만과 분노와 아우성이 고스란히 차고 넘칩니다. 앞으로 3구 대선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치권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확실한 민심의 방향타가 바로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정당 차원의 이익을 떠나서 바로 모든 신문 김세한 사무총장의 사임 의사표명 그 기사하단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에 진지하게 그 국민들의 의견을 참조해야 될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 문제에 반신반의하던 많은 사람들도 3구 대선의 개표 투표 현장에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돌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들에게 이렇게 국민들은 외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침묵하지만 우리들은 당신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생각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겠다. 이런 저명한 농객의 글보다도 훨씬 더 솔직하고 담대하고 생생하고 양심적인 글은 논평이 바로 김세한 선거관리변의 사무총장의 사임에 관한 기사 하단에 실려있는 보통 신민들의 아우성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민재인님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범죄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도대체 이상한 투표지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오만 불손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부정 의혹을 받고 있고 밝혀지면 법정 최고형이 가해져야 될 것입니다. 저질러 놓은 범죄는 절대로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찬성 18명 반대 1명도 없습니다. 반대가 제로입니다.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민 제의 의원님입니다. 실제 방송된 것을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cctv는 신문지 등으로 가려고 했고 숫자는 부풀려졌고 테이프로 붙인 기표지가 나왔습니다. 투표지에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도 많이 나왔고 이중투표가 나왔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뻣뻣하게 낯짝 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수사에서 단 한 표라도 부정이 있으면 법정 최고형에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그야말로 폭발하는 것이 바로 김세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부실관리 때문에 사임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부실관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은 DI님입니다. 김세한 사무총장의 사퇴의 변이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은 없고 오로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등 따시고 배부른 조직이고 그 조직 이기주의에만 빠져서 확진자 사전투표조 일과 시간 내에 끝내려고 했다.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국한해서 사무총장이 총대를 매고 사퇴함으로써 총체적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업무가 아니기를 바란다. 4.15 총선에 이어서 3구 대선도 부정선거 정황과 정언이 넘쳐나고 있다. 엄정한 수사로서 그 실태를 모두 다 밝혀야 될 것이다. 찬성 25명의 반대가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게 민심인 겁니다. 민심. 얼마 전에 위해창 씨가 오래간만에 인터뷰를 하신 걸 보니까 본인이 자유당 시절 때 인천어디에서 아마 선거관리위원장 판사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모양입니다. 사회로 의거가 터졌을 때 텅텅 비드라는 이야기죠. 권력이 그렇게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떠오릅니다. 다음은 JI님입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지 못한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절대 사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무려 찬성이 54명이고 반대가 한 분도 없습니다. JI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실관리가 아니라 부정선거입니다. 민주당이 조작하고도 건수하게 진 선거입니다. 사회로 총선과 더불어 총체적 부정선거입니다. 왜 언론과 국민의힘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부실로 퉁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찬성 39명에 반대 한 명입니다. 국민들은 착히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심이 없는 보통 시민들, 양식 있는 보통 시민들은 사회로 총선과 3구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정치인들은 절대 은폐하거나 이 문제를 뭉갤 수가 없습니다. 사회로 총선 그 이후에 3구 대선이 사회로 총선까지 확실하게 부정선거했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시켜버린 겁니다. 다음은 한님입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은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전부 잡아들여서 법정 최고형에 져야 됩니다. 만일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대통령이란 자까지 관련되었는지 수사하고 관련되었건 아니건 그 책임을 무려야 될 것입니다. 무려 64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아우성 치는 겁니다. 이 아우성을 윤석열 당선인이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외면하려고 하는 순간 그야말로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방을 먹을 거라고 봅니다. 측근들은 적당히 묻고 나가자고 그렇게 하겠죠. 정치인들이니까. 다음은 에스티님입니다. 사표 잘 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의 전연수사선상에 올려서 사회로 부정선거 대통령선거까지 전체를 까발려야 될 것입니다. 보정치, 자석처럼 붙은 표, 인쇄된 사전투표지. 사전투표는 절대로 인쇄돼서 안 됩니다. 프린트돼야 됩니다. 절개된 표. 그러니까 좌우 여백이 다른 것이죠. 프린트돼야 될 것을 인쇄가 잘랐으니까 절개된 표죠. 인주가 뭉개졌거나 일장기 모양표, 컬러가 들어있는 표, 개표기 분류기, 삼리빵 상자, 봉인지 도장 등등 너무 많았을 때는 다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판사들도 개표를 채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즉시 개표하고 판결하시기 바랍니다. 58명이 찬성하고 단 한 분도 반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심의 현조소입니다. 언론들이 아무리 침묵하더라도 이 민심을 제가 볼 땐 덧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민심의 엄중한 현조소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민심의 현조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전투표 독려하는 척건들에 밀려서 사전투표 독려한 것처럼 또다시 부정선거를 드러내게 되면 그야말로 국정운영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식의 조언을 하는 척건들이 둘러싸여서 만일 부정선거를 은폐하거나 덮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윤석열 당선인이 내리는 순간 사람들은 바로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민심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선거의 실상과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하고 용기 있고 정의로운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변은 대부분 적당히 묻거나 타협하고 넘어가자는 그런 정치인들이 주변에 덕실덕실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꼬임이나 권유나 조언이나 이런 부분에 넘어가는 순간 윤석열 당선인은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민심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천하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덮는다 바로 덮는 순간 정권의 끝입니다.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원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선거 부정 문제를 덮었습니다. 하태경 이준석 권영세 모두 다 정신을 바짝 차릴 인간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덮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4.15 총선에 긴가민가했던 대다수 국민들은 3부 대선을 통해서 확신에 이른 겁니다. 이 친구들이 모두 다 조작을 했구나. 4.15 총선과 3부 대선 뿐이겠느냐 6.23 지방선은 어떻냐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정도를 걷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